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3대 주요 연금이라 할 수 있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많이 인상되고요 수급자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오늘은 3대 연금 인상과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2023년 국민연금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 농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지난 8일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만 천원 5.1% 인상되어 매고만 천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13,750원이 인상되고 자녀 부모의 경우는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9,160원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023년 기초연금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 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고요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2022년 49만 2천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 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고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6만 명으로 증가하고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2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 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이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 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대리신청도 가능한데요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도 50% 인상되는데요 즉 재가의 경우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시설의 경우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3대 주요 연금이라 할 수 있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료 출처는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